비엔빈, 비엔빈, 에이! 자, 여러분들은 전부 다 준비해 보겠습니다. 와,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엄청나죠? 지금까지 엄청나서 저희들도 더 흥락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요. chainstider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진짜Interview. 너무 너무 행복해요! 이번 영상은 저는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. 자, Lumiere의 동작을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다음 영상은 뭐야? 거기에 싶은 제품을 말씀드렸어요? 꼭 저희도 안 Så한 haven지 못했네요! 진짜 좋은 게 좋겠습니다!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납니다 저흰? 잘 안정적이 멤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위에 잠시 시기로 고정했고요 그래서 이 시절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도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고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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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박수 한 번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었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랑해요 너무 많네요 회장님 정말 이게 라는 것 같네요 지금 일은 끝으로 끝났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너를 alom 사랑하는 사랑해요 자 이제 저희가 유리 모델부터 자 이제 방금 유리